임기 중 충북도 의원 공천헌금 수수 사건 항소심 공판에 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법정에선 변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임 의원에게 후원금 심부름을 시킨 사실도 전혀 없고 사전에 이를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.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비교적 밝은 얼굴로 법원에 도착한 변재일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을 만나 여러 가지 논란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증인 출석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. 그동안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가급적 언급을 자제했지만 민주당 시스템 공천을 재판부에 정확히 설명하고 오해를 풀겠다는 겁니다. 법정 증인석에 오른 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도당 위원장으로 임기 중 도의원 공천 헌금 사건과 연관된 여러 논란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. 먼저 지방선거 당시 공천 관련 임기 중 도의원의 부탁이 있었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변 의원은 논의한 적도 없고 당 조직과 운영상 그의 부탁이 영향을 주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박금순 전 시의원이 낸 후원금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임 의원과 통화 과정에서 선거를 앞두고 부적절하다며 바로 돌려주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특히 자신은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는 임 의원 측 주장에 대한 검찰의 신문엔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공천 헌금 문제는 사전에 이야기한 바도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변 의원은 당시 자신의 운전기사와 임 의원이 5차례 통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.